촬영 시작 저는 신선한 척이기 때문에 우리집을 어떻게 본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? 둘 다 한 마라 네네 이는 3일 정도 시간 주방에 찍고 있었어요 이제 먹기 전에 흙이 왔어요 진짜 먹기 전에 먹었고 그리스도 먹었지만 아쉬워질 건가도 있었어요 길이야 길이 산책 나갈거야? 길이 산책 나갈거야? 이제 응가하고 올 거예요 응가하고 응가할 거예요 길이 불안해? 다들 없어질 것 같아. 길이야, 뭐해? 쟤 왜 저래? 쟤 갈등이 안 와가니 왜 저리로 찾아봐 뭐 있어? 쟤 왜 저래? 쟤 놓고 갈까봐. 어? 쟤 놓고 갈까봐. 하루쟁이 이렇게 애교 떨었는데 놓고 갈 것 같으니까. 진짜 같네. 진짜 같네. 이제 가야 돼. 이제 가야 돼. 여기에서 전화됨 오오오 오오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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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가위 왜 이렇게 내리라고 해? 어.. 미위 안걸렸어 엄마 영상 좀 보내줘 길이.. 긴 거 같아 미위 커피 좀 커피 한잔 할까? 그래 여기? 불 한잔 할까? 반티비 좀 있어 헬로 반티비 Mandalorian 엣 아무리 떨궈려 해도 어! 떨려졌다 어른들 사이드로 아이템 채ö 피고자 네 보다 어때? 화장실? 깨끗해. 깨끗해? 나 화장실 와요. 귀엽다. 먹는 거 먹어. 아씨,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더 가까이 해야지, 비비지. 여기 이렇게 있어, 연아. 여기 있어, 연아. 러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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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닝. 러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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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닝. 예. 왜냐면 러닝이 시작되지 않아. 러닝이 해서 из Sho 나왔다 뭐지? 오.. 오바에 들어온 있던 일이야. richt어? 뭐 이렇게 짓지는데 radius점은? 그럼 잘 데려다. 이게 싹 뒷led Slav would come on. 맞아요. 좀 뾱미야. ㅋㅋㅋ 감기 걸리겠다 잠이 걸렸어 이게 무슨 일이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 진짜 그냥 빨리 가야지 가서 가서 차라리 마사지 받고 마사지 받고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비 오는 게 너무 심해 장대비 비가 안 보여 솔직히 하려면 한다?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려면 하는데 오늘만 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일도 살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가야 돼 다가야 돼 가마 화이트 센준 안녕 김초도 못 갔다 터치 손으로 밥 밥 아? 4번째 5번째 4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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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개복이 경북이 레드샌듀언 안녕 잘있어 산다브로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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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있어 잠깐이나마 즐거웠다 어 짠 짠 이제 가자 어이구 눈 떨어져 보겠습니다 컴온 어 어 어 입니다 오늘의 일일이 아름다웠다 봐봐 정리 귀여운게 아닌가 answer 빨리 해주 소스 장인님 오케이 도끼 소스 한번 심리 하나, 둘 대교 소스는 처음 봐 떡무 소스 하나, 반 궁중 소스 한 스크 반 스크 끝? 됐다 이걸로? 아니, 저쪽에 면 있던데? 당면? 이 정도면 되겠다 면은 따로 국물 좀 부어서 좀 깔끔한데? 생각보다 이모레임 아직 하지 말까? 이게 조금 끓고 그래? 그럼 얘 좀 올려야 돼 나 잔치존 한 마리 살게 진짜 쩔어 맛있어? 이거 언니 줄 서서 있어 어? 언니가 간장 아니었어? 아, 간장 그냥 먹어야 돼 먹어 먹어 간장 먹을래 이거 빵? 반두국 초스 약이? 응 간치국수에 김치 넣어봤겠지? 뭐죠?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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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면 재워갖고 죽는 사람도 될 뻔 놀러 가자 알았지? 길이야 아, 길이 있다가 신나게 걷자 알았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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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길야 혜연언니 어디 갔어? 아 거기 아니고 일로 와야지 길야 혜연언니 어디 갔어? 아 거기 아니고 일로 와야지 길야 혜연언니 어디 갔어? 아 거기 아니고 일로 와야지 thyre hm 으 pe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거 봐. 저 되게 예쁘다. 빵꾸난 하늘. 와 진짜 예쁘다. 진짜 내가 감성 훔쳐가지고. 진짜 예쁘다. 하늘. 빵꾸난 하늘. 나 너무 맑은 날씨 행복해. 너무 비 왔어. 강아지 대는 공원. 여기라도 있는 게 어디야. 나 지나서 자유도 안 된다. 너무 좁을 것 같아. 그러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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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근데 나도 왜 우리 이쁜이 아이고 귀여워 북스토어 여기 문구점도 있어 문구점 가자 이거 멀리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뭐야 여기야? 나 몰랐어 여기가 카페 아파트 먼트야? 카페 카페 왜 그러니? 잠깐만 너무 웃겨요 오라 올라갈까? 아, 알았다 좀 더 맛있을까? 對 화장실인가 봐 맛있습니다. 도대체 8 외에 있는 울산이 280.000원 8이에요, 네. 네. 시원하고 있어서 네네. 내 쪽에서 55분 그리고 내 쪽에 찍은 곳에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에서 먹고 싶고? 안에서 먹고. 워터 스티넘. 워터 험치기. 워터면 험친다. 워터면 험친다. 팬 서비스. 사과 공개와 사마문을 ld고요. 퍼 tires. 워터hmen Odden. 강아지기 올인 괜찮다. 바로 샀어. 인터뷰입니다. 의식과일리. 여기에 와서 어때요? 아 wpy가 자리에 pequeños. 이게 cima- 이곳은 카페의 아파트입니다. 엔드 부스트 현상 어! 아! 그렇게 막추는 방법이 나랑 한 번도 오는 거 여기 왔잖아 지금 올 거 같진 않아 왜냐면 지금 아! 어디서 없어졌는지 알겠다 스파디 글로우 스파 되게 멋지다 그러니까 알고보니까 되게 비싸 근데 비싸고 사먹고 카드 대면 감사지 에이티엠 나 배 안고파 저녁과 라면 내가 쏜다 좋아 인플루스 푸트 소크 엑스폴리에이션 엑스폴리에이션 귀여워 다치니까 일어나 안녕 여기 앉아있어? 네 쿠킹점 그 차 우리 언니 원래는 파라기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도망어 길이 나가고 싶어 이어 길이 집고싶은데 어 싫어요 저 카메라 물렁총이 있어요 울렁 더빙하지마 귀에 울렁증 있어 귀 촉촉한가봐 촉촉한가봐 미역됐어 미역 오 국물 아주 조금만 넣었네 짜레스 우리 키룽지 우리퀴룽지 아ura 어우 Messiah 마지막영 맞 feh 대미 내 품이 넓어지지 마세요 착용을 보고 있으니까 더빙하지 마세요 길이 그런 거 있어요 비행기 사이라 이거 그거 없으면 와이파이 없으면 데이터 없으면 와이파이 없으면 에어데라 그런 거였어? 액자 마냥 여기 박혀있어 액자예요 길이 뒷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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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간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잤어 얼마나 나오고싶었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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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랑 공원 한 바퀴 돌자 알았지 감사합니다.